오늘은 호박전을 만들어보려고요 호박전을 старer fun tenure 호박전을 넣고 고춧가루 오늘은 비가 와서 호박전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간장이랑 식초 1대1 비일로 한 양념장.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뭔가 국물 먹고 싶어가지고 밀표나을 빼주보려고 합니다. 밀표나을 빼주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구입해가지고 꽤 오래 쓰고 있는 5년 넘게 쓰고 있는 것 같은 펩탈 산지팽이에요. 맛이 별로 없잖아요. 고기를 한 번 더 마시면면 마지막에 한 게 제일 별로고 맨 처음에 한 게 제일 맛있어. 나는 게 단점이지만 처음부터 고기를 한꺼번에 먹으면 그나마 제일 맛있어. 세 개를 같이 한꺼번에 먹으면 그나마 제일 맛있어. 고기는 알맞게 잘 든든하게 준비했어요. 고구마 고구마 오늘은 수육이랑 같이 먹으면서 기분 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냥 끊어진 머리들 그런 거 왔는데 진짜 많이 먹었어요 택배가 좀 와서 택배깡을 한 번 해볼게요 쿠팡에서 샀는데 이거 이렇게 연결하려고 샀어요 택배가 좀 와서 택배깡을 한 번 해볼게요 아니 당근마켓에서 구매했는데 이렇게 주신 거예요 10,000원에 구매했던 것 같아요 이것만 샀는데 이만큼 들어있어요 심지어 손편지까지 여기 스티커조차 귀여웠어요 진짜 대박 엽서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너무 귀여워 진짜 귀엽죠 귀여워 진짜 귀여워 키링 진짜 귀엽죠 살짝 눈이 가리는 게 좀 귀엽긴 하지만 대파가가 이만큼 나와가지고 전자레인지 조금만 돌려서 말랑말랑하게 어서 올게요 전자레인지 조금만 돌려서 말랑말랑하게 해서 올게요 안 씻어 배가 후박스 부수도 많네 배가 레몬아프라이 눌러 붙는것같아서 눈을 좀 더 부어줬어 체에 한번 걸러줄게요 까끌까끌한 맛 다 빼고 마실거래 뚜껑을 못 찾아서 얘는 오늘 먹어야 될 것 같아 헥도시락 본죽 전 메뉴 마실건데 헤탕을 더 넣어야 맛있을 것 같아 일단은 다 마실건데 다 마실건데 다 마실건데 다 마실건데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삼각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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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questo 잡고 15,700원 56,700원 4 Diego io sono imposti Linggio cameo 일단 배수구 청소하는 거 물이 요즘 좀 잘 안 내려가는 거 같아서 식판 그릇, 그릇도 샀거든요 그래서 올려 먹으려고 샀어요 맨날 도마에 야채 쏠고 낙돌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거 하나 샀어요 이게 원래 딱 이렇게 놔두면 좋을 거 같아 음~~ 귀여워 접시들 이거 뭔가 고구마에 치즈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면 너무 맛있을 거 같아 여긴 반찬인데 똥똥 다 먹으려고 주걱 있는데 색깔이 안 예뻐서 이거를 바꾸려고 흰색으로 사러 그리고 소주잔 짠 아 이거 괜찮을까? 예쁠 거 같긴 한데 잘라서 한번 써보려고요 소주잔 샀으면 맥주잔도 너무 화려한 거 같아 좀 너무 화려한 거 같아 내 이 분위기에 좀 안 어울리는 거 같아 불량이 왔어 다시 꼽으면 되지? 이렇게 좀 덜 안 그리면 화분 이렇게 받침대 이렇게 넣으려고 이건 제 이 색깔이랑 너무 잘 어울려서 저기 이거 이것도 여기 반찬 이렇게 똥똥 이렇게 넣으려고 아침에 영어 그거 하는데 제대로 된 노트가 없어가지고 크림브릴레 해 먹을 때 좋을 거 같아 샀는데 크림브릴레 이걸로 해도 되나? 생각해보니까 포크 포크는 왜 산 거야? 예쁘게 포크 다 필요한 거 샀어요 알죠 디 lift 축을 만들고 갈게요 육수를 만들고 똥 tinham 끓고 블브라이 패라이 마시멸 세컬 소금 패라이 청양고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저번보다 훨씬 맛있어요 저번보다 훨씬 맛있어요 3장 라면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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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장 3장 3장 맛있네요 제가 해서 그런가? 팝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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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